구랑 싱싱하다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은갈치요 완전 네 은갈치 안녕 갔다올게요 오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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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 삼삼센터는 엄청 많습니다 차들이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짱짱하기 때문에 여기다 먹을 거를 일단 가지고 갈게요 아이스박스가 왜 짱짱하냐면 얼음을 두고 이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이 알루미늄 판을 깔면 본능력이 더 뛰어나겠죠 자 이렇게 짱짱한 아이스박스로 바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풀칠을 채우러 한번 빨리 가보시죠 고고고 2-45라고 되어있죠 여기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서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반학스 하데스를 썼었는데 이번에 조금 짧은 832M을 쓰고 잠시 케미에다가 밥찌고 6g짜리 밥찌고 타치샌드 9월 24일이고 이제 만조가 19시 39분인데 지금 이제 20시 3분이에요 첫 캐스팅 자 잘 날아갔다 상층부터 오늘도 여러분들 평일이에요 평일 평일인데 조사님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지금 5m에서 6m 정도 간격으로 한 20분 정도? 자 주강 시켜주시고 캐스팅 자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리트리브 액션으로 풀치드를 많이 낚았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리트리브 액션을 많이 섞어 가지고 낚시를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막 재채기도 나고 환절기여서 그런건지 컨디션이 100% 좋지는 않은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지금 호호 오늘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많이 잡아 가지고 우리 지인분들한테 나눈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착수와 동시에 요예줄 감아 주시고 액션 주강 한번 시켜 주고요 갑니다 자 어이구 딱총이 나버렸네 채비가 터져 가지고 요 타치샌드 그리고 꽁치 그 다음 밥찌고 6g 아 8g 어 진짜 눈 감고 있으면 바로 그냥 잘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졸린 액션으로 잠자는 풀치를 깨워 줘 잘 안 나오니까 요 빵이나 좀 먹고 할게요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하 망나뇨 망나뇨 아 오늘 풀치낚씨가 망할빌인가 망나뇨 망할빌 자 여러분 이제 지그헤드를 조금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히우라에 있는 지그헤드인데 이게 워블링 액션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6g짜리 요거 7g이죠 7g짜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홈 최근에 많이 안 썼는데 지금 너무 안 나오니까 자 아주 예쁘게 껴졌죠 포켓몬 빵도 먹고 충전을 했으니까 포켓몬이 에너지를 받아서 낚시를 해볼게요 같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올 때 같이 응원을 해 주셔야 힘이 납니다 와 왔다 왔다 툭툭 친다 목표를 포착했다 그렇지 왔다 와 와 드디어 왔다 드디어 진짜 이거 몇 시간 만에 한 마리 낚는 거냐 여러분들 드디어 한 마리 여러분들 아 아쉽게도 샌드홈은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킹은 해서 자 9월 25일 오전 3시 40분 초들물로 이제 가고 있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좀 마리스 해가지고 짱짱한 아이스박스에다가 신선하게 저장을 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나눔 좀 하려고 했더니 바다가 도와주진 않네요 쉽게 내어주진 않네요 바다가 어 툭툭 친다 그렇지 툭툭 쳤다 그렇지 툭툭 쳤다 그렇지 한 마리 나왔어 이야 오우 사이즈 괜찮은데 여러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우 오우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 어렵게 잡은 풀치입니다 풀치 롤쉼터의 풀치입니다 풀치 자 자 한 마리 얼굴 봤으니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멘타로 나와줄까 이 녀석들 멘타로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멘탈 툭툭 오!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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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뎁니다 건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오워 오워 톡톡 호킹! 그렇지! 그렇지! 아 드렉스루! 음식 이리와! 자 오! 한 마리 더! 자 오! 좋다! 왔다! 그렇지! 스트레스가 풀린다 묵은 채쨍이 쫙 가라앉네요 역시 낚시꾼의 입지를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입지를 받아야 돼요 낚시꾼 원게임은 이제 그만하고 요 메탈게임! 요걸로 해볼게요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산 요거 그린 쇠더욱이 달린 메탈입니다 20g짜리에요 오! 왔다! 왔다! 메탈로우 풀치 한 수! 오! 힘 좀 제법 쓰는데 이거 오! 어이구 2G가 이 정도 되니까 한 3G 정도 되네요 그쵸?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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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도 뭔가 오! 이거 삼치다 여러분 이게 삼치 같아요 이제 쬐는게 오! 아니야? 또 풀치야? 에이! 또 드라곤이 드래곤 풀치네 드래곤 풀치네 이거 뭐야 사이즈 굿굿굿 굿굿굿 문희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임 10년의 남자 다 어떻게 되는거야 봐봐 너무 많이 나왔죠? 애기요 애기도 같이 왔어요 애기도 왔어? 문희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어머나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다 이거 천진내가지고 싱싱하잖아 어머나 싱싱하다 아이고 이거 은갈치여 완전 네 은갈치 이거 시장에서 만나기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해?